현빈씨 모십니다 늘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눈이 깊은 배우 현빈씨입니다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빈씨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정말 멋진 스튜핏을 보여주고 계시는 현빈씨 정면 위쪽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연기밖에 모르는 유지태씨 모십니다 유지태씨 와우 정말 멋지죠 왼쪽부터 모델 포스가 있는 우리 유지태씨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꼰 중에 꼰으로 뽑히시면서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감기 투혼으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배성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측근 배성우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배성우씨가 있는 곳은 항상 파괴해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배성우씨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배성우씨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와 이분 정말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박성웅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역 선역 진중한 역할까지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하는 우리 박성웅씨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자 오늘 롱코트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류스타 손인사를 선보이셨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은 아까 유지태씨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에 대한 평판 기대치 정말 높습니다 영화로 돌아온 나나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정말 나나씨가 걸어오는데 솔직히 저 몸매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위쪽도 봐주시고요 자 아름다운 나나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남몰래 나나씨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안세아씨 모십니다 자 영화꾼에서 만능꾼으로 나오는 우리 안세아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세아씨야말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정말 씬스틸러 최고의 감초 아마 이번 꾼에서도 굉장히 멋진 연기를 선보여주실 텐데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멋진 수트 안세아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민씨 유진태씨 배성호씨 박성홍씨 나나씨 그리고 장창원 감독님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타임을 하는데도 모두 서로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면 현민씨 쪽으로 좀 더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현민씨가 먼저 몸을 좀 틀어서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씨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꿈 중에 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배성호씨와 안세아씨가 몸을 좀 틀어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꿈 파이팅을 한번 역시 박성홍씨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최고의 범죄호랑 영화 꿈 파이팅 네 이것으로 영화 끝 제작곡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래로 네